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팀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저그 나왔구요 같은편 저그토스 글림 가자구요 후드론 오케이 같은편이 고드론 가자고 하네요 괜찮으려나 근데 한 명 뭐 끝낼수만 있으면 괜찮겠지 이게 맵이 8인 6맵이라서 12시, 6시 다 나오거든요 다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없네 뭐야 7시도 없고 3시도 없어 12시 저그 저그한테 가는거는 좀 아닌거 같아 내가 볼 때 저그한테 갈까? 저그한테 가는게 낫겠네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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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6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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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성 5시 그렇지 좋아 세포 왔나? 오케이 성급 완성됐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12시 나갔고요 나머지 인원도 같이 나가네요 굿 자 수고하셨습니다